어? 이런 우연이? 와, 여기서 만나네? 뭐야? 어디가? 어디가? 따라오지마! 따라가는거 아닌데? 나도 이쪽 방향이야 이것도 우연이네 아침 먹었어? 얼굴 좀 보여주지 어제 첫눈 왔잖아 남산에 왔어? 나 기억난거 맞지? 그치? 와, 임주경 말이 맞았네 진짜 소원 이루어지더라고 임주경! 임주경! 너 애 아파 그러다! 임주경! 지영아! 지영아! 임주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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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아! 임주경! 1년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... 하... 이수! 이수!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? 어?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아, 여기서 이래? 오늘 언제 끝나? 누가 알려줬어? 임주여? 유태원? 진짜 우연이라니까? 헤어, 메이크업 샵에 우연히 온거라고? 니가? 진짜? 나 머리하러 왔는데? 머리 잘하고 가라 야! 저 남자 혹시 배우에요? 모르겠어요 저기요 저 마실 것 좀 주시면 안 돼요? 목이... 너무 마른 것 같은데 흠흠 뭐해? 얼른 갖다 드려 응 네 잘생겼으니까 많이 좋아하지 미수 단 거 안 좋아하는데 아, 이런 걸 왜 기억해? 좋아하든 말든 밥도 안 먹고 일어나 10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 벌써요?